안녕하세요. 동티모르 친구들. 그레쉬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공부해요. 동티모르 친구들. 그레쉬 선생님과 함께 자기소개, 인트로듀스 안 할 거예요. 자기소개, 인트로듀스 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인트로듀스 안 저는 마이아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는 동티모르 사람입니다. 저는, 나는 아니에요. 저는 동티모르 사람입니다. 네, 동티모르 사람입니다. 네,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 고향은 모리스 파틴. 고향 내 모리스 파틴. 제 하우니야 모리스 파틴 내 리얼리안 코레야. 제 고향. 제 고향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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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따 아우멘다는 한해삼 내 고향. 제 고향, 아우멘다는 한해삼 내이 고향, 고향. 아우멘다는, 고향은 하우니야 모리스 파틴 내. 어디예요? 어디. 어디예요? 어디에요? 제 고향은 보보나루입니다. 부모님은 어디에 살아요?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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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아, 네.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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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나루에 살아요 부모님은 부모나루에 살아요 마이아 저는 지금 하우, 아고라, 헬라이아, 빠뜬이아레벨 어디에 살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아고라 지금 여기 전주씨입니다 성주씨? 네, 청주씨 청주씨에 살아요 네, 저는 지금 청주씨에 살아요 부모님, 하우니아, 엄마, 아빠는 헬라이아 보호나루 저는 하우, 헬라이아, 아고라, 헬라이아, 청주씨에 살아요 회사에 동티모르 친구들 회사에 동티모르 친구들이 몇 명, 몇 명 있어요? 다섯 명? 다섯 명 있어요 다섯 명 있어요 다섯 명 있어요 네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코알리아톡, 말해보세요 어느 나라 살아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 필리핀 사람, 필리핀 사람, 필리핀 사람, 필리핀 사람, 필리핀 사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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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 아 네 몽골사람 몽골사람하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몽골하고 어 인디아사람 인디아사람 네 인도사람 아 인도사람 맞아서 인도사람 네 미얀마사람 미얀마사람 네 하고 어 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넌티모르 사람 그 다음에 넌티모르 사람 넌티모르 사람 넌티모르 사람 미얀마사람 또 있어요 아 베트남사람 오케이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아 아 하나 더요 하나 더? 어디? 네팔사람 네팔사람하고 네팔사람하고 그 다음에 동치모르 사람 네 맞아요 하고 함께 하무뚝 함께 서비스 하무뚝 오인사에 대한 서비스 하무뚝 이현리한 뭐래요 일해 같이 같이 함께 일해요 같이 일해요 같이 일해요 같이 일해요 네 자 이거 지금요 안녕하세요 호시 안녕하세요 또 일해요 연습해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아입니다 저는 동티모르 동티모르 사람 사람입니다 제 고향의 고향은 고향은 고향의 모보나루입니다 네 뭐 부모님 이나라만 부모님 부모님은 부모나루에 살아요. 저는 지금 전주시에 살아요. 이 안에 이따 땡기 프라티깐에 제 고향은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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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나루에서 살아요. 저는 부모나루에 살아요. 네, 저는 지금 천주시에 살아요 네, 일단 에서 살아요, 살라 에 살아요 빠띤 에 살아요 네, 저는 지금 청주시에 살아요 네, 그 다음에 회사에 돈티모로, 돈티모로에 지금 친구, 친구 친구들에 친구들 꼴레가시다, 친구들이 친구들이 다 써서 있어요 네, 마야,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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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서 명 다 써서 명 있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람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캄보리아 사람하고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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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하고 인도사람 인도사람 인도사람하고 인도사람하고 아, 여기 인도사람하고 미얀말사람하고 방라데시사람하고 베테남사람하고 네팔사람하고 그 다음에 네팔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일해요 네 같이 일해요 네 인도네시아사람 네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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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하면 또 같이 일해요 네 같이 일해요 리벨업 이타니아니안코레아 이학라세줌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